저한테 되게 이 팝빙수라는 노래가 좀 깊은 뭔가 의미가 담긴 노래였어요. 왜?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샀던 그 콘서트가 선배님이랑 같이 샀던 콘서트였거든요. 내 콘서트? 아니면? 김현철, 그 BMK 윤종신의 그 스마일 볼 스마일이라고. 셋이 조인트 공연? 네. 키즈팝이라는 걸 했을 때 애기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. 어, 사진 가져왔다면서요? 증거, 증거가 있어요. 와! 우와! 저게 나야? 저기, 자, 올려보세요. 나 무슨 형이에요? 저게 2000년 몇 년? 2006년이었어요. 6년. 근데 그때도